안녕하세요. 강서구에서 4년차 1인샵을 운영중인 수준엘 원장 황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에서 4년차 1인샵을 운영중인 수준엘 원장 황예준입니다. 원래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회사를 한 4년에서 5년 정도 꽤 다니고 있었어요. 잘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회사 생활이라는 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에게도 힘든 시기가 왔고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했을 때 네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무래도 또 제가 미용을 전공으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전부 다 경험은 아무래도 있었어요. 그중에서 네일이 제일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좀 더 작업실 같은 공간을 열면서 같이 네일 영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계속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꾸준히 했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한 6개월 좀 안 되게 또 계속 준비를 하다가 바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지 않고 바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강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었고 진짜 눈 뜨면 네일, 눈 감기 전까지 네일 보고 계속 보고 연습하고 손님들도 봤지만 친구들한테 연습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오픈하고 나서의 저의 목표가 시술하고 나서 내가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연습하자였거든요. 지금은 만족할 때가 많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사실 하고 나서는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만족하는 날이 올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죠. 일단 직원에서 사장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직원의 입장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사장이 되니까 그만큼 책임감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 일만 하면 됐다가 내 일이 아닌 다른 것까지도 다 내 일이 돼버리니까 확실히 쏟는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저희 샵의 컨셉은 카페 같은 분위기, 편안한 곳, 쉴 수 있는 곳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금 공간이 아니라 처음에는 1층에 있는 상권이었는데 지나갈 때 네일샵 같다고 느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고 카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서 제가 일일이 다 페인트 칠하고 가구 알아보고 세팅하고 했었거든요. 조명도 알아보고 실제로 손님들이 여기 카페인 줄 알았어요라고 해서 오히려 네일샵인지 모르고 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막 샵 찾으실 때 전화로 샵 앞에서 전화하시면서도 샵인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그게 장점일까라는 생각이 운영하면서도 들기는 했지만 저는 좋아요. 저는 제가 여기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는 좀 카페같이 편안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화이트 그리고 우드 좀 편안한 느낌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또 좁다 보니까 1인샵이라서 좀 넓진 않아요. 좁다 보니까 화이트로 칠해서 좀 넓어 보이게끔 연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단은 처음 창업을 하는 거였고 실제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던 때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좀 넓지 않았었어야 했어요. 너무 넓게 이제 초기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작고 좀 공방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고 둘째로는 타겟이 조금 이제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20대, 30대 분들 대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상권 자체가 좀 더 이제 유동이 편한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내리고 하기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인테리어적인 부분 좀 더 편안한 느낌으로 제가 제일 오래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싶은 공간으로 꾸미고 싶다라는 것과 함께 제가 겨울에 오픈을 했거든요. 2월에 오픈했는데 준비를 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일찍 열 수는 있었어요. 근데 2월에 한 이유가 이벤트를 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성수기잖아요, 네일샵은. 그래서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좀 손님들이 줄어요. 그래서 그때 좀 손님들을 잘 끌어모을 수 있게 오픈 이벤트 하기에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 이제 운영을 하던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습이라면 연습이고 손님을 대하는 연습 혹은 운영하는 연습이 필요했어요. 시술적인 부분 말고도.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 부분에 연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겨울에 하고 연습을 조금 진행을 하다가 이제 여름이 됐을 때 안전하게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는 겨울에 오픈했다는 거 그렇게 한 3, 4가지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회사 다니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격증 준비부터 제가 자격증이 원래 있었는데 민간이어서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다시 땄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합하면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 한 1년 정도 연습하고 학원 다니고 수강 다니고 그만두고 샵 준비하는 거는 한 6개월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준비해서 총으로 봤을 때는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나누자면 일단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홍보적인 부분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바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만의 것들을 바로 운영을 해야 됐어서 사실 돈을 제일 많이 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재료상이라든지 혹은 원래 구매하던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았고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홍보 방식들을 알고 있지 않아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다 부딪혀 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먼저 돈을 써보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가감없이 이제 배제를 하고 또 새로 새로 사보면서 저만의 것들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 원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돈이 최고다. 돈을 좀 쓰는 것이 확실한 나의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피스텔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샵의 2층 상가는 상가로도 운영이 되고 사무실로도 운영이 돼요. 그래서 겉으로 이제 간판이 많이 노출이 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도 저희 샵이 예전에는 간판이 있었는데 오피스텔 건물 오고 나서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실 수 있는 워킹 손님이 좀 적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일회성 손님보다는 제가 또 단골 장사가 목표라서 단골 장사할 수 있는 정말 자주 자주 올 수 있는 손님들만 오신다는 게 장점이고 또 1층에서 제가 2층으로 온 건데 2층에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조용해요. 조용해서 시끄러운 뭐 밖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고 먼지도 훨씬 더 적고 그런 벌레도 적고 네,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샵에서는 젤 전문 샵이라서요. 젤 네일 그리고 젤 패디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매월 이달의 하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달의 하트 안에서 원하시는 디자인 골라서 선택해서 시술 가능하시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속눈썹 펌도 시작을 해서 속눈썹 펌까지 같이 시술 가능하십니다. 제가 요거를 최근 부터 듣기 시작한 말이에요. 사진이 되게 예쁘다. 사진을 잘 찍으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노하우는 많이 혼이 나는 것입니다. 뭐냐면 제가 처음에 샵 오픈하고 나서 실물이 너무 예쁜데 그리고 아트 사진도 마찬가지고 실물이 너무 예쁜데 너무 못 찍는다. 발로 찍는다. 뭐 이런 듯한 되게 혼놀림을 많이 받았었어요. 손님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라고 진짜 매일 인스타 보면서 잘하시는 분들 거 보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구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명도 여러 번 바꿔보고 또 제가 샵도 바꾸면서 이상하면서 실제로 또 조명이나 빛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도 저한테는 진짜 시행착오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조명도 많이 쓰고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샵 분위기 인스타 사진 딱 정해놓고 그분의 사진에 손 모양 혹은 각도 그리고 또 보면 네일이 유광이다 보니까 빛이 반사돼요. 그 반사되는 빛을 보면서 어떤 모양의 조명을 썼을지 어디서 썼을지 색깔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엄청 고민을 많이 하면서 따라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잘 찍는다 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막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네일샵보다는 좀 공방식으로 운영되는 네일샵을 원했어서 홍보를 되게 많이 하진 않았고 그냥 입소문을 많이 타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단골 장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오시는 손님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시술할 때 어떻게 저희 샵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좀 얘기를 터 가려고 근데 이분이 근처 조리원에 있는데 조리원에 있다가 하고 싶어서 오게 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얼굴을 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봤는데 낯이 익더라고요. 봤더니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연락이 끊겼던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이제 친구와 결혼을 하고 근처에 조리원에 있다가 네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 강서구 근방에 있는 네일샵을 막 찾아봤대요. 그때 저희 샵을 보고 아 여기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해서 와주었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고 그 친구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중학교 때 이후로 연락이 꽤나 끊겼던 상태여서 그리고 마스크를 또 쓰다 보니까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근데 보다 보니까 친구 같아서 혹시 너 그때 친구 맞니? 라고 했더니 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이제 그때 저를 알아봤고 저도 친구를 알아보고 그래서 뭔가 기억에 남는다는 게 친구를 만났다는 좀 기쁨도 있는데 친구한테 좀 인정을 받았나? 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친구가 봤을 때도 예쁠 정도로 우리 샵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계기였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은 지금도 아직 다시 연락 중입니다. 기본 케어하시는 분들이 젤 시술하시는 분들이 8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저희 고객층이 20, 30대 여성분들이세요. 20대 중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 중후반 뭐 이 정도라서 보통 꾸미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리고 뭐 온라인에서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인스타에서 제 샵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디자인을 골라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 젤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랑 카카오톡이 대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시술 중에는 제가 전화를 받고 기억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전화를 하셔도 죄송하지만 문자로 한 번만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문의를 드려요. 그래서 시술이라든지 예약 내역을 좀 남겨두려고 하는 편이라 카카오톡을 대부분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예약도 받고는 있는데 네이버 예약은 좀 정확한 부분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어차피 다시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한 번 더 드려야 돼서 웬만하면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제는 좀 운영하다 보니까 잡혔어요. 심플 웨딩이랑 마블인데 일단 저는 색감을 쓰는 걸 좋아해서 고객님들 오시면 원하시는 색깔들이 보통 있으시잖아요. 근데 안 어울리는 건 전 가감 없이 안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울릴 수 있는 컬러들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컬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간의 미묘한 그 톤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맞춰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마블 색감 섞었을 때 느낌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좀 들었었고 그거 말고는 이제 심플 웨딩이 제가 좀 차분한 웨딩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한 웨딩 하시는 분들도 화려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또 차분한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샵 컨셉 자체가 약간 데일리한 느낌을 많이 강조하는 아트들이 대부분이라서 심플 웨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옛날에 이제 회사를 다녔을 때 네일샵을 다닐 때는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처음 오픈했을 때는 영업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PO 때 들어오게 되고 좋은 제품들을 실제로 보고 또 배우게 되니까 판매를 해도 좋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제품을 받아보고 이제 실제로 고객님들한테 막 이렇게 써봐 드리니까 되게 호기심 있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고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데일리 오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시술 마무리할 때 또 써드리니까 실제로 향 맡아보시고 향이 너무 좋아요 라든지 아니면 제품 사용해보고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하나 구매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먼저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품을 이제 두고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제가 SNS를 잘 안 했었어요. 거의 화장실에서 킬링타임용으로 정말 조금 보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그리고 관심 종자라고도 하잖아요. 막 이것저것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진짜 SNS충이 됐어요. 실제로 올린다기보다는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거 시술 사진이라든지 다른 나라 시술 사진, 유행하는 스타일이 뭔지 새로 나온 제품들이 뭔지 이런 것들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이고 사람 만날 때 손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손 딱 보고 관리를 하신다, 예쁘다 하면 죄송한데 손 한 번만 봐도 돼요?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낯선 사람이면 조금 자제를 하지만 좀 친하다 싶으면 나 손 구경할래 뭐 이런다든지 그거 말고는 실제적으로는 목디스크. 목디스크가 많이 와서 병원도 자주 다니고 버는 만큼 병원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을 참 싫어하는데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항상 엄마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피티랑 필라테스 번갈아 가면서 꾸준히 다니고 있고요. 제가 산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진짜 다리가 엄청 띵띵 부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밥 먹고 날씨가 좋을 때는 항상 산책하려고 한 시간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픈하고 한 2, 3년 차 때는 되게 열정에 가득 차 있어서 사실 일퇴기가 왔다라는 생각은 잘 못했는데 최근 한 1, 2년간 여름 이제 성수기 때 지나고 나면 그때쯤 되면 너무 체력적으로 좀 힘든 걸 느끼더라고요. 아무래도 1인 시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실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혹은 또 반대로 완전 타이트하게 해놓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중간중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휴식을 하면서 일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혓바늘 같은 거예요. 신경이 계속 쓰여요. 그래서 집에 가면 샵 생각나고 제품이 뭐가 있었지? 뭐가 부족했지? 오늘 아트 어떻게 했었지? 뭐 고객님들 나가실 때 표정이 어땠지? 없으면 되게 신경 쓰이고 있어도 또 신경 쓰이는 혓바늘 같은 존재 수준이에요. 히오 때 에듀케이터에 지원을 했었던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혼자 이제 창업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되고 네일샵에 근무를 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선배 네일리스트 분들이라든지 후배 동기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지원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니까 되게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부분 운영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 선배 그리고 동기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아직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진짜 배울 점이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중에 잘 알려줄 수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히오 때 에듀케이터의 좋은 일원으로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크게 생겼습니다. 네. 이 질문을 사실 먼저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네일리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재밌는 네일리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술을 하는 내내도 재미있고 그리고 시술을 받고 나서 내일을 봤을 때도 참 재밌는 내일이다. 정말 좋다. 다시 또 가고 싶다. 약간 이런 것들과 함께 추후에는 제가 이제 교육을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교육을 들었을 때도 재밌다. 지루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남는 네일리스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인 목표는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올해가 졸업학기예요. 그래서 논문 잘 마무리하고 학교 잘 마무리해서 추후에 이제 뭐 수강이나 교육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거 그게 올해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한테 일단 다짐을 하나 하자면 노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스스로 좀 책찌질을 많이 하는 편이라 나 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대학원 잘 졸업을 해서 차츰차츰 나중에 이제 교육을 할 때 부족하지 않게끔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야겠습니다. 안녕히 가야겠습니다. 안녕히 가야겠습니다.